오 카즈야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하는데 봅시다 와 옷이 일단 바뀌었던데 아이고 오오 삥 신달킥으로 똑같이 들어오네요 아니죠 캐릭터 5 어 원투 어 원 투 포가 생겼네 호폼 왜 신 낸 신하고 스크류 하던데 더불어 4가 생겼고 요코 바뀌었고 오 내가 전부 지배한다 이런더가 내가 전부 지배한다 오 콤보 다 바뀌었어 오 이제 저게 신삼단이 되는건가 이거 변신할때 다 튕겨내는거 저렇게 바뀌었네 사자가 이제 헤븐즈 넣고 들어가노 저거지 게임에서 레이저 좀 써 줘야 데빌 타지야지 뭐야 이거 드라운워프랑 오오오오오오 상대가 안되는군 스팀 잠깐만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봤는데 이야 멋있다 이까지가 그거고 잠깐만 볼게 있는데